시작으로 매 앨범마다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 엔시티 드림 멤버들의 성장에 맞춰 한층 넓어진 스펙트럼입니다 성장의 아이콘이죠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성장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자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again at 3 안녕하세요 엔시티 드림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SM 가족에게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항상 저희 곁에서 엄청 열심히 해주고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매니저 형 누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진이랑 저희랑 같이 걸어왔는데 점점 한 발씩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같이 쭉 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이 올해 아티스트 상이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정말 좋은 타이틀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엔시티 드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마크 형이랑 해찬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상 받았다고 꼭 함께 행복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엔시티 드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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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